사회의 봉사상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사는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자문위원이신 양병훈님과 가수 송가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리해주시죠 네 수상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가수 진주골스 그리고 황진희, 쥐규식, 임지영, 전부성, 우희, 은규위, 강민규, 남순, 미소 열분이 잠시 함께 시작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최근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수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거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가수 진주골스 진희, 쥐규식, 임지영, 전부성, 우희, 은규위, 강민규, 남순, 미소 열분이 사회의 봉사상 시상을 보겠습니다 예쁜 여정표 진주골스 받았구요 자 황진희씨 또 수상을 하시고 계시네요 자 계속해서 가수 최기심씨도 크로피와 콩다발을 받으셨구요 이어서 문한봉 깜빡의 주인공 가수 흐지영씨도 크로피와 콩다발을 갖고 계십니다 네 가수 우희씨 축하드립니다 정구성씨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구요 네 가수 우희씨 축하드립니다 자 은규미씨 역시 트로피와 함께 콩다발을 갖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강민규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민규씨 축하드립니다 그 옆에 계시네요 우리 가수 남순씨 네 축하드립니다 세트로 가수 이소씨 아 이름이 아주 예쁘네요 이소씨 네 이렇게 열 분입니다 네 축하드리구요 자 우리 상수감 대표로 황진희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황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있는 봉사상 을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또 이 의미의 그 상은 올 한해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하는 의미로 주신 상으로 소유되고 또 어려운 이웃을 함께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사만 축하드리구요 더 큰 감사바드리고 나눔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스태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